애칭 뭔가 생각나는 게 다 오글거리는 거라서 차마 말을 못하겠네 오글거리는 거 좋아요 아 진짜요? 오글거리는 거 해주세요 뭔가 발레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이 되게 우아하고 유려한 곡선 이런 것들이 뭐 요정 같아서 요정? 요정님? 요정님 저는 요정님? 그러면 저는 팅커벨? 아 팅커벨 하시고 제가 팅커벨요 팅커벨 남자 아니에요? 피터팬이 그럼 팅커벨 하세요 나 팅커벨? 좋네요 아 피터팬과 팅커벨 새롭네 피터팬 팅커벨 많이 먹었어요 오 맛있다 피터팬님 저 부탁이 하나 있어요 우리 이걸 좀 더 먹을까요? 알겠어요 달라 갈게요 서비스 셀프서비스입니다 아 그래요? 셀프서비스입니다 제가 싫어 제가 드릴게요 피터팬 네 요정님 하하하하 진짜 오글거린다 진짜 어 완전 완벽하게 나왔어요? 삼행시가 나왔어요 저는 이런 거 되게 약한데 계속 생각하고 있죠 뭐 해야 되나 약간 머리가 지금 정지한 거 같아 한라산은 괜히 먹어가지고 오래 정지했다고? 오늘 띄워요 한번 띄워주세요 백 백사원님 그렇게 하면 되구나 사 사실 이렇게 가까이서 대화를 하다보니까 호 호감이 더 가는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왕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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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탈